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휴먼 액션 시리즈 류승용, 장주원 역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금방 회복하는 재생 능력을 지닌 인물 장희수의 아빠이자 황지희의 남편 한효주, 이미현 역 초인적인 오감을 지닌 국정원의 엘리트 요원 조인성, 이두식 역 하늘을 나는 능력을 지닌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 차태현, 전개도 역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류승범, 프랭크 역 초능력을 가진 이들을 쫓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김성균, 이재만 역 빠른 속도와 강력한 힘을 지닌 인물이다 김의원, 최일환 역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물이다 이정아, 김봉석 역 아버지 김두식의 비행 능력과 어머니 이미현의 초인적인 오감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다 고윤정, 장희수 역 아버지 장주원과 같은 재생 능력을 가졌지만 드러내지 않은 채 현재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다 김도훈, 이강훈 역 비상한 머리와 반듯한 품행을 가진 학급 반장이다 김봉석과 장희수처럼 부모의 초능력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1회부터 7회까지 무빙 등장인물 소개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